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은 게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, 혹시 거기서 남자친구라도 얻으셨나요? 거기서 사람을 얻었죠. 사람의 사랑이에요? 사람. 누구? 여자 배우들도 그렇고 수지 씨도 저랑 집이 가깝고 이래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수지 씨랑 굉장히 각별하다면서요. 심심하면 뭐 해 이러고 앨범 작업한다 이러면 수지 씨도 저랑 집이 가깝고 이래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거든요. 먼저 노래도 많이 듣고 녹음하러 가기 전에는 이제 목 풀어야 된다고 같이 허거 먹으러 가고. 허거랑 목을 풀어요? 수지 씨가 목을 허거로 푸는 거예요? 뭔가 따뜻한 곡물이 들어가면 목이 약간 풀리는 게 있잖아요. 게다가 저희가 허거를 너무 좋아해서. 그러면 드라마 잘 찍으라고 영상 편지 딱 하나. 우리 영상 편지 중독자들이야. 네. 수지야, 요즘 날씨 추운데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지? 언니도 비디오스타 열심히 찍고 있어. 이거 끝나면 언니가 연락할게. 허거 먹으러 가자, 우리. с 껌질 Efendimi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